자, 어서 들어오세요. 아니, 그동안 어디서 지내신 거예요? 미안하다, 석호야.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. 너 볼 낯이 없다, 내가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박태평가 하는 사람 전형적인 사기꾼이라고요. 그러게. 진작에 네 말 들었어 했는데. 그래서 그 사람은 못 잡는데요? 어디 외국으로 튀었다나 봐. 그럼 뭐, 그 돈 받기는 다 글렀네요. 석호야, 나, 내가 평생 이래서라도 네 돈 갚을 거야. 네 돈 절대 안 떼어먹어, 나. 그 돈 제가 해드린 거 아니에요. 뭐? 아니, 네가 해준 게 아니면 그 큰돈을 누가 해준 건데? 누군 누구겠어요, 준호 녀석이지. 뭐? 준호가? 네. 준호야. 뭐. 감사합니다.